안녕하세요.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.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고스트 오브 워 라는 공포 영화입니다.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독일군이 떠난 프랑스 지역의 한 저택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. 그 저택에 바로 귀신들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무서워가지고 조금 안 보려고 했는데 후기를 보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. 그리고 뭔가 대단한 반전이 숨어있다. 라고 해가지고 그 반전을 알면 조금 허무하다. 뭐 그런 정도 내용이 있어서 아 그러면 볼륨을 하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제가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또 쪼로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